헉 너무 어려운데? 거미의 나 그 노래 좋아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간다 너 뭐? 거미의 그 뭐더라 그 알차 아니면? 기억상실? 어 헉 너무 높은데 에이 하..하나 내려줘 뭐 하나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아 아 으 몇 년 전이었나요? 그냥을 처음 만난 그날 휴 떠난다고 그래서 떠나라고 말했어 사랑하다 한 번쯤 하는 말이라서 울거라고 다 안다고 너울의 빛이 나를 달래고 벌써 손가락 열 개를 다졌고 애써 하루를 또 세워도 세워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아마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한 멍이 생기고 잊으라고 그랬어 까망 안된다고 말했어 마망 사랑아 다 한 번쯤 만날 것 같아서 나온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어느새 지친 소리를 내보고 길에서 곳에서 난 눈물을 닦아봐도 I'm not praying 아직도 내 사랑 아마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한 멍이 생기고 오오오오오오 사랑해 I love you 부딪쳐 얼어버리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내가 내가 소리여 내가 내가 reflects сред가 난 itu 나ные 시 chick messages 다른 드럭니다 날 불쌍 여기 못하는데 느낀다면 다시 날 사랑할까 내 길을 지우고 웃을 꺼내고 아무리 해도 기억할 수 없나 봐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던 웃는 내 모습을 찾고 돌아온 널 위해 내가 같아야만 하는데 조금 더 기억이 나 지르란 나 그렇게 그녀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이 그때 기억나요? 5만원 너가 삼겹살 다 먹었잖아 갚아 계좌번호 좀 내 5만원 최인혁 농혁 나 노래 잘했니? 음 잘했어요 짠 최인 누나 노래 몇 점이였어요? 나의 노래는? 뭐 떠? 우리 아이는 아파요 100점 100점 감사합니다! 수업 다 한 명! 다 드린답니다! 이번엔 감사드리고 취입하이브즈는 감사드리면서 입수! 취입하이브즈 어 그래? 그럼 그거 해줄게 신청구 아 좋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숱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한두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숱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 바라 이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아쉬워하다 왜? 왜? 이렇게 그건 피곤한거지 취한거 보단 맞아? 응 이거 도와주리지 어 야 마실게 담아줬어 이거 다? 다 있어? 술도 있어 뭐하실 수 있는데 너네 먼저 가 아냐아냐아냐 너 끌 때 같이 끌게 그래 지금 끄자 그래 연장 원하시는 분들 없죠 그냥 끄는게 낫겠죠 그게 낫겠죠 혹시나 그래도 뭐 한 1400분 보니까 아 진짜? 응 끄는게 낫겠죠 술 더 먹고 싶어? 난 더 먹지 방송 것도 더 먹을거야 어? 혼자? 어 어 그럼 다 먹어 왜 이거 먹어 다 먹어 새거 먹어 저는 천천히 먹으면 돼서 채이김 채이김 어? 하지도 않아 진짜 왜? 싫어 그래도 왜 쿤채이 막 이러면 좋아? 아니 그래 똑같은거지 응 그 정도야? 아니 다 그 동생들이 약간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해 응 그냥 하지마 응 잘져 응 뭐야 이거 오늘 먹을거야 아니야 저기 차 안갖고 왔지 응 나는 괜찮아 아니야 뭐 도화 때문에 어차피 우리집가잖아 그래? 그럼 내가 그대 집주소를 불러줘 내가 차를 불러줄게 지금? 아니 좀 있다가 불러주면 내가 아잇 pillow했어 블랙 불러줄게 뭘 쓱 가만히 있어야 죽고 싶냐 뭐? 멋있는 척 해보고 싶었어. 왜왜왜? 내가 안 돼. 살이 높잖아. 아이 진짜. 하나. 둘. 둘이지. 셋. 셋이면. 셋이지. 이거 얘기야? 아니야. 빨리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빨리. 알았어. 내가 가고 싶을 때 그거 줄게. 집들 때문에 집 소주다는 거지? 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할게. 내가 알고 할게. 그래. 적당히 할게. 기분이 나빠. 3개월 정지 당하셨잖아. 진짜? 모르겠어요. 몰라? 응 몰라. 나가리 되셨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누가 있다고 죄송한데. 그냥 모르고. 민성이 형 영주형이고 거루 형 정지야. 민성이 형이 누구야? 일본. 영혼. 멍따라 지멍인데? 응. 왜? 영종 당했어. 왜요? 몰라 뭐. 왜?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친한 사람들. 그거 BJ들 밖에 방송 잘 안 봐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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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그치? 하아. 하아. 이거 좀 쎄다. 이거? 미안아. 내가 안 했어. 하아. 콧구멍에 넣었지 말이야. 하아. 하아. 콧구멍에 안 넣었다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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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퓸 장둥이야? 으흐 응 근데 뭔가 나는 같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둘이 있거나 그러면 불편한.. 어색한 사람들이야 불편하기보다 어색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얘 눈뜨거 자는구나 몰랐어 얘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대해주고 싶다 사람들한테 안 돼 도와줄까? 하지마! 도와 내일 또 운다고 이거 확대한 건 눈 ㅈㄴ 뜨고 있는데 나 안해 하지마 너 노래 한 곡만 해주라 뭐? 말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나 너무 좋아 노래 부르는 거 진심 옛날 노래 가능하잖아 응! 난 다 잘해 아니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 리즈 그댈 행복에 살텐데 아니야? 안다고? 어 그런 걸로 해줘 내 이상형이야 너 이거 알아 이 노래? 오오오오 안다고? 좆뻐 좆대지 같다고? 아니 좆뻐 아니 아니 좆된다고 이 노래 안다고? 나 이 노래 안했는데 처음이야 어게이 그댈 행복에 살텐데 안다고? 약간 목소리 비슷하게 해줘? 나 이거 진짜.. 변하면 안 돼? 어 나 진짜.. 준맘이 천해 줘! 그대를 되돌려 봤죠 앞으로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러다 또 하루만 갔죠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나도 답할 거라고 내 맘이 내 맘을 눈물이 눈물을 다독이며 보내 온 거죠 넌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랑 잊지 못하니 디테일 디테일 잡았지 누라 우리 실장님 먼저 퇴근 시키자 실장님 퇴근하세요 내가 가진게 그럴 거 같았어 실장님 갔나봐 뭘 갔나봐 옆에 있는데 아니야 갔어 아 옆에 있어 실장님 제이 누나가 부르는데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아 아 오 감사합니다 몇 썰요 근데 실장님 29 아 진짜 나 진짜 받을 줄 몰랐는데 에이 받아야지 나도 네 직원 만나면 집 드릴 때 줄게 직원이 없잖아 나한테 내가 직접 전해줄게 진짜로 나 지금 없어 없어 알았어 체이가 네 감성 좋아해서 줬다 우리 이거 너 이수영 좋아 이수영? 아 나 이수영이랑 결혼하는 게 희망이었어 누나 모창 제대로 안다 어? 진짜? 그럼 이수영 노래 중에 나 그거 할래 이수영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휠릴리 잠깐만 휠릴리야? 휠릴리도 좋아하고 아이 빌리브도 좋아하고 그리스도 좋아하고 아니 서하랑 영호랑 노래마을 갔다? 어 그래서 야 이수영 막 그런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야 랄랄라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좋아 하면서 휠릴리 불러야지 막 서하랑 막 그랬어 휠릴리가 뭐야 이러는 거야 영호가 영호가 아는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야 막 좋대 아 그 노래 알지 휠릴리 이러더니 갑자기 뭐라는 줄 알아 우리는 이수영이 휠릴리를 얘기한 건데 휠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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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가 영호가 휘파람 휘파람 휠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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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는 거 근데 짜증나가지고 열받았다니까요 음 좋은 노래 너무 많아 차라리도 있고 아우 나 다 알아 신심 그러니까 개구리마 개구리 오하눈이요 어 휠릴리는 그거는 휘바람이 아니고 개구리 왔느니 휠릴리 휠릴리 그랬다니까 막 근데 공감하는 척 하면서 아 그치 휠릴리 말했다니까 내가 으ㅇ으ług 에 어어 에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누구도 원할 줄 몰랐죠 이 날이 오기 전에 난 어떻게 품는지 몰랐죠 그댈 만나기 전에 여길 좀 보아요 내게로 걸어와요 왜 잘못 가나요 잘 봐요 그녀가 아니라 나예요 얼마나 풀어야 아나요 얼마나 커야 그대가 되나요 고단한 사랑은 한 번도 쉴 적이 없는데 언제 날 알아보나요 언제 날 사랑하게 되나요 그대가 나라면 참 쉬운 일일텐데 뭐 뭐 할래 잘하는 거야 네가 잘하는 거야 네가 할 줄 아는 거야 네가 할 줄 아는 거야 뭐 모르겠어요 강함은 영광 실장님, 나 미안한데 얼음 한 번만 주고 와라 그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마음이 변했을 내 모습을 알아볼까요?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네가 떠났던 날, 너의 빈 책상 위에 새겨져 있던 그 말을 난 기억해요 오늘이 바로 그대 약속한 그날인걸요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의 사랑은 없는 거니 네가 잘못한 것이 기를 들고 있어 우리의 약속함이고 세상 아 개웃기다고 너 전화왔어 지코 형 완전 좋다 지코 형이라고? 오빠 목소리로 받아줄까? 네 형님 아 그럼 방금 끝났어? 아 지금 방송 중입니다 형님 아 우리 일단 새벽에 보기로 했잖아 네 형님 그 저 도아랑 채이 누나랑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5분대로 아 그럼 어디서 볼까? 저희 둘이요 형님? 어? 저랑 형 둘이요? 아니 여자 한 명씩 데리고 형님은 어차피 혼자잖아요 형님은 어차피 혼자잖아요 형 좀 요즘 썸녀있어 예 형님 그럼 형님 부르시는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또 편한데 어디 있는데 아 저는 형님 맨날 집구석에서만 먹어서요 형님 뭐 자리 결정해주시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형님 코 아파? 아니 이렇게 땡겨 코 아파? 머리 아파 형님 뭐 너네 집으로 갈까? 저희 집으로요? 응 근데 오셔도 이미 이 친구들 가고 저 혼자 있을텐데요 아이 뭐 그래도 상관없고 오 지금 월미도시면 저희집 오면은 형 지금 4시 넘어갈텐데 아이 한 40분이면 내까지 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너네 집으로 갈까? 근데 형님 실장님도 퇴근하고 해서 저는 저희집에서 보는거보다 밖에서 보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그래? 예 형님 강남역에 원래 형님 가시는데 있으면 그걸로 가겠습니다 형님 제가 그럼 남두에서 볼까? 어우 그것도 좋습니다 남두로 제가 가겠습니다 형님 그럼 남두에서 4시까지 네 형님 한 명 데리고 와 네 응 응 안 데려가 오빠 근데 두통약이 있어요 두통약? 아니 아까 술먹고 죽자더니 진짜 죽었잖아 그거 진짜 죽다 살아났잖아 아니 근데 술먹고 두통약으로는 해결이 안되 멍충아 아니 돼요 아니 근데 나도 뭐 묻긴 해 타이레놀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 타이레놀 잠깐만 실장님 그 미안하.. 가셨잖아 아잇 내가 쏟아볼게 말해줘 없어 우리집에 타이레놀 있어 나 머리가 두통약을 먹어본 역사가 없는데 나는 진짜? 근데 나 홀려졌어 응? 너 지금 2시간 잤어 언니 아 야 진짜라고 아 진짜 미안한데 실장님 편의점에서 아 타이레놀 하나만 사다주라 아 시키라고 내가 시킬게 하지마 어떤거에요? 타이레놀 아 끊어 시키면 아 네네 왜 그러세요? 아 미안하잖아 퇴근시켰는데 그..그..그..그..우리가 받아오면 되잖아 시키고 알았어 알았어 니 직원이니까 니가 어 내 직원인데 왜그래 지랄이야 근데 나한테 누난데 나 지랄 안했는데요? 방금 했잖아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게 지랄이야 아 그게 지랄이구나 응 응 이거 막잔하고 있고 예 그럴건데요 응 또 되게 지랄이세요? 지랄 없는데 나 또게 뭐해 왜 지랄해 야 술먹고 죽자며 죽었잖아 금방 그래 도하구나 아침에 또 병원가지마 이러잖아 복통된다기 이거 얼마나 술을 따랐니? 이거면 그냥 원행으로 따랐지 이거 뭐 원행으로 따랐지 아 정수디캠 채워줄게 아 진짜 얼마나 졌어? 2시간 졌다고! 쪘어 가시네요 뻥인 줄 아네 진짜? 빨리 은하 수해줘 야 너네도 아침에 모닝콜 할 때 그 소리 나냐? 어? 안녕하세요 은하에요 은하? 비자의 은하? 오늘 제 이름처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왜 갤럭시에.. 나 갤럭시 소리 들려줄까? 나 들었어 그때 다나냥 거기 가서 나 누가 온 줄 알았잖아 놀래요 손님으로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은하에요 그거 그치? 넌 개드립이냐 그 여자친구 은하야? 갤럭시라서 은하가 아니고? 그럼 들어보자 갤럭시라서 은하가 뭐야? 안드로이드 뭐 그런 것 때문에? 갤럭시가 한글로 은하잖아 갤럭시 뜻이 뭔지 몰라? 알아 어 그니까 절장이 뭔다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너무 미용하잖아 아니 내가 받아와야 돼잖아 아니야 내가 받아와야 돼 어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거 내 알람이야 굿데이 와 진짜 이거 좋다 은하우스 너무 좋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버 굿데이 근데 나 좋아 여자 목소리 들었고 일어나니까 이거 여자친구 은하야? 아 진짜? 아 여자친구의 은하야? 나 갤럭시라서 은하인줄 알았는데 아 그래? 다른거 뭐 있는데 어 더 많은 보이스 다운로드 있네? 와 아이유 5천원이네 목소리 들으려면 미리 듣게 없나? 출시했으니까 다운받자 다운받자 저 때리세요 아이유 5천원인데? 저 패주세요 포인트 있나 삼성 포인트? 와 삼성 포인트 14만원 있어 지랄 연병 삼성 포인트 14만원 있어 그냥 공짜로 써버렸어 오빠 어? 오빠는 왜 소리 안 치는데? 나는 시청자들 앞에서 취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 나 없음으로 갈 데 없잖아 오빠 그렇게 나 죽이는거야 지금? 아 넌 내 게스트잖아 니 방송 때 너도 안 취할거 아니야 엄청 취해 잠깐만 아 전부 깨난다 여러분 진짜 아이유 소리 들어보자 근데 술은 솔직히 이제 못먹겠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에이 은하가 또 좋다 오빠 이거 손 왜그래 물어 뜯어서 물어 뜯어서 이거 짧아 이 씨부래 이거 한마디 5천원이라고 와 야!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우와 뭐야 오빠 왜 물어 뜯어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버 굿댕 오빠 왜 물어 뜯어서 아니 씨부래 심지어 이거 5천원 주고 샀는데 만료일도 있어 어우 시끄러 2020년 6월 16일이면 끝나 시끄러 아 개같은거 너 목소리 녹음해줘 나 그걸로 쓰게 모닝컬로 개같은데 ㅈ같은 소리하고 자빠서 어딨어 녹음기 녹음 녹음 안녕하세요 해버 굿댕 아예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일어나 한개 더 드세요 녹음 안녕하세요 해버 굿댕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기야 일어나 오케오케 좋다 이런식으로 해줘 응 자기야 자기야 뭐해 일어나 최대한 섹시하게 해줘 쓰리 투 원 자기야 지랄하지 말고 일어나 짜증나니까 일어나라고 씨벌 형아 들어 볼게요 네 나 아이윽고 5천원 주고 다운받았거든 오오? 근데 진짜 너 왜 이렇게 하나 돌려줄게 아 자기야 지랄하지 말고 일어나 짜증나니까 일어나라고 아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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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컬 어 모닝컬 최이도화 1 자막 깬데 언니가 깬다 들어볼까? 자기야 지랄하지 말고 일어나 짜증나니까 일어나라고 씨발 일어나 니가 숨소리 뭐야 아니 근데 봐봐 아니 그 족밥인게 뭐냐면 내가 지금 5천원 주고 다운받아 소리 들어볼래? 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게 5천원이야 진짜 아 너무 진짜 채워 아니야 진짜 미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휘 척 없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라니까요 안녕하시라니까요 똑같이 해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줘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mogą Nž isn't 아 안녕하세요 조카픈 하루 보내세요 군연자씨 으으으으으으으으 part 잠깐만. 나 이거 좀 웃겼다. 잠깐만. 이거 팔자 잘 팔린다. 내가 혹시.. 내가 저장 본인콜로 저장 한 번 해볼게. 되나 안 되나 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웃겨서 깰 것 같아. 다 닫아. 너무 웃긴다. 근데 나 성 하고 싶어. 알람 등록이 왜 안 돼? 네가 못 하는 거겠지? 안 되네. 아니야, 돼. 그거. 어, 된다. 안녕하세요. 똑같은 하루 보내세요. 됐다. 쉐이라고 저장했고 지금이 3시 14분이니까 내가 3시 15분에 알람 하나 맞춰놓을게. 오후 말고 오전. 그러면은 오케이. 1분은 알람이 울립니다. 한 번 들어보자. 찐텐으로 들어보자. 내가 말해, 모닝콜. 아, 오늘 너무 재밌다. 한 번 들어보자. 이거 대면 판다! 공유해줄게, 공짜로. 올려달래. 근데 음질이 되게 좋다. 성우 같아. 아이유 거 듣다가 얘 거 들으니까 성우 같아. 태연.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X 같겠다 진짜. 근데 일어나, 일어나진다. 아이유, 일어나야 되는 것만 막. 3시 15분에 알람 들어보자. 10분쎄. 똑같은 하루 보내세요. 하이핰핳핳핳핳핳핳핳핳핳 Legal Aid Activision 탑 Davidson. chool사 Gon출あ※핳 Gardirer. A en乩s softwarehartانG 쪼같은 하루 보내세요. 야! 안 돼요! 수고하자! 쪼같은 하루 보내세요. 아 진짜 웃긴다. 야 나 이거 나 뵐 소리. 나 이거 알람 나보다 알람. 와 쪼밥이다 이거. 쪼댄다. 야 몇 개 더 해줘. 아 없다 어서. 아이디어 생기면 하자. 야 근데 너 목소리 되게 좋다. 너 목소리 되게 많아.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봐봐? 내가 비교해줄게. 내가 아이유꺼 5천원 주고 섭외했다가. 빡쳐가지고. 봐봐. 이게 아이유꺼야. 내가 5천원 주고 결제한거야.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게 5천원이야. 근데? 왜 안 들려. 안녕하세요. 쪼같은 하루 보내세요. 아니 너무 웃겨. 악담 해주면 안돼 한번만? 뭐라고? 누나 예를 들면 씹새끼야 니가 잘 되냐 이 새끼야. 아 너무 욕하면 좀. 너 나한테만 해주는거니까. 누나 나를 위한 거 있잖아. 너 이 새끼야 내일 방송대사도 받아야되구. 뭐 니가 이 개새끼야. 그런거 있잖아. 나만을 위한거. 아아 생각해봐. 잠깐만. 응. 약간 빅스비 스타일로 가야된다고. 응. 생각된 말 해줘. 아 뭐하지? 대사 좀 웃긴거 좀 올려주세요. 묵음은 여기에 녹음이 안돼서 안돼. ㅈ 된다. ㅈ 나 재밌다. 내가 제일 짜증나는거. 난이도 처잡다 이 새끼야. 응. 간다. 3, 2, 카메라 좋고 오디오 좋고 출연이 없고 전자여성 쏘지마세요. 3, 2, 1. 안녕하세요. 오늘도 X같은 하루에요.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요? 그럼 더 주무세요. 돼지같이 살만 찌고 상도 못 받으실테니까요. 꿀꿀 일어나세요. 주무실건가요? 그렇게 꺼무치요. 네 인생이에요. 못하겠어. 괜찮아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X같은 하루에요.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요? 그럼 더 주무세요. 돼지같이 살만 찌고 상도 못 받으실테니까요. 꿀꿀 일어나세요. 주무실건가요? 그렇게 꺼무치요. 네 인생이에요. 아 마지막에 웃지마. 알았다. 아 마지막에 안 웃었으면 되는데. 조금 잘라. 잘라 잘라. 니가 편집할 수 있어 이거. 그래? 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X같은 하루에요.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요? 그럼 더 주무세요. 돼지같이 살만 찌고 상도 못 받으실 테니까요. 꿀꿀 일어나세요. 주무실건가요? 그렇게 꺼무치요? 그렇게 꺼무치요? 니의 인생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fit 너네 기분шم háha 대포 개어졌다고 뭐 하하 이제이도 한 번 해주래? 어? 제이 아닌데? 도와 도와 도와라고 했어 하지마 야 돼지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나랑 놀자 3 2 1 야 채군 돼지 야 안할래 왜 해야 돼 다시 해줘 3 2 1 야 채군 돼지 일어나라 어쩌라고 제가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나 할게요 여성분들 이거 원하시면 공유해드릴게요 무료로 풀게요 뭐예요 일어나요 족같아요 이상해 하지마 좋았어 마덕석 버전으로 해야지 야 이 시발저나 봐 안일어나니까 알았어 마덕석 버전으로 할게 잠이 와 야 이 개새끼야 너 일어나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누워서 잘 정신이 있어 이 새끼야 너 저번 달까지 갓기로 한 돈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빰떡을 안되면 개새끼야 발품이라도 팔아 이 새끼야 있나 이 개새끼야 씻지 말고 나가 이 개새끼야 짱구 짱구 해줘 짱구 해줘 짱구 해줘 짱구는 나 노래밖에 상대방사인데 노래만 그럼 재밌니깐 짱구 형 버전으로 하나 녹음해줄까요 어 해줘 해줘 음 어우 아침에 해가 떴네 어 아 시브레 뭐 아직까지 저 자는 거야 아 아 맞다 너 사람 아니지 아 평생 자 음 뭐 시브레 죽구석에서 자봤자 일어나봤자 밖에서 부르는 친구도 없고 그냥 자다가 씹 새끼야 그냥 어 그냥 뭐 시발 임방겔이나 하다가 니 인생 끝내는 거지 뭐 이 깜식이 형이 페트 포켓 transformative 아이 아침에 해가 떴네 오 시브레 왜 뭐 아직까지 자는거야? 아 맞다 너 사람 아니지? 아 평생 자 쉬부레 축구석에서 자봤자 일어나봤자 밖에서 부르는 친구도 없고 왜 안해 재밌는 거 생각났어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내가 지금 아침에 알려던 소리를 써 내가 지금 큰일을 났어 진짜로 이 소식을 듣고 싶은 맨날 일어나서 나한테 전화를 해 임마 아니 그렇지 치자마자 손 떼서 늦잠을 잤어 이거 해가지 이게 누군데 이게? 진짜? 뭐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아니 이번꺼도 별로 안 똑같았어 아 근데 너무 재밌어 나중에 하자 이거 재밌다 내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늘어보는데 아 누나꺼 좋아 누나꺼 지려 다 도움돼있어 아 정말 웃긴다 안녕하세요 좆같은 하루 보내세요 와 이거 좆나 좋아 두번째 안녕하세요 오늘도 좆같은 하루에요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요? 그럼 더 주무세요 돼지같이 살만 찌고 상도 못 받으실 테니까요 꿀꿀 일어나세요 주무실건가요? 그렇게 꺼묻죠? 네 인생이에요 와 근데 이건 뭐냐면 진짜 이 목소리 같아서 좋은거야 그치 그치 아 좆대 너 이거 근데 심지어 내일 아침 이거야 아침 알람이 이거야 진짜요? 어 나 저장해놨어 시계 지금 저장해놨잖아 이렇게 저장해놓으면 최희라고 저장해놨어 최희라고 저장해놨어 이거 올려드려 이거 너잖아 아니지 기다립니다 오빠 올려줘요 상대 올려놔 이렇게 안녕하세요 좆같은 하루 보내세요 어 근데 진짜 너같애 아 재밌다 안녕하세요 좆같은 하루 보내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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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해봐 K버전 일어나 씨바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 악기다 존나 야 녹음만 다 해놓자 잠깐만 내 나중에 싹 푼다 내 일어나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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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하가 먼저 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3 2 1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줘 니가 봐 뭔 상관냐고 이 씨바녀나 개같은 년아 아 이번거 좀 약했나? 한 번만 더 가봐 다시 다시 넘어볼게 니가 더 세게 해야되고 니가 야 박준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해야돼 3 2 1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다면서 니가 뭔 상관이구 이 씨바녀나 개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개같은 년 안했어 아아 들어볼게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다면서 니가 뭔 상관이구 이 씨바녀나 아니 근데 그 빅스비가 최고거 같아 빅스비가 어 어 아 뭔지 체스비 체스비 그럼 이렇게 해봐 니가 야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든 뭐든 뭔 상관이야 이 씨바녀나 이렇게 해봐 시이작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던 말던 뭔 상관이에요 제가 알아서 일어날게요 X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케이 이거지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던 말던 뭔 상관이에요 제가 알아서 일어날게요 X같은 하루 보내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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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너 이거 치트키네 야 씨바 이거 히트네 하하하하 아 이게 왜 히트냐면 여러분들 들려줄게요 하하하하 이게 왜 히스턴이 갤럭시 쓰는 사람들 알고 시리 쓰는 사람들 알텐데 자 이거 봐봐 이거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버굿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게 5천원짜리야 방금 본게 한게 5천원짜리야 근데 체이꺼 안녕하세요 좆같은 하루 보내세요 와 재능 발견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조금만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던 말던 뭔 상관이에요 제가 알아서 일어날게요 좆같은 하루 보내세요 와 이거는 작품인데 작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좆같은 하루에요 아직도 안 일어나셨나요? 그럼 더 주무세요 돼지같이 살만 찢고 상도 못 받으실 테니까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어어어어 오졌다고 야 야 이건 나중에 진짜 되면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나 이거 알람사업 해 본 알람사업이 아니고 BJ들 알라.. 그러니까 벨소리는 요즘에 안하는데 알람은 하잖아 응 맞지 인정? 나도 벨소리 안 해 늘 진동이야 너 알람은 나 하거든 깨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BJ 목소리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BJ남자 BJ남 형님 이름 붙여서 예를 들면 얘 이름이 윤태야 윤태 형님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주유소 출근하셔야죠 예를 들면 직업과 성함과 일어나는 시간을 알려주면 지금 형님 8시입니다 빨리 나가셔야죠 지금 빨리 나가서 현장에 있는 뭐 박씨 아저씨 그 특징을 적어서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 목소리가 있어요 와 재밌다 괜찮은데 나는 나는 왜냐면 내가 알람 하면서 나는 지금 이채이 목소리 저장했거든 어이구 아 진짜 이거 필요해 형부 제발 주세요 요채이 누나 넘나 좋 아 진짜 이거 좋다고 어 여러분들 오늘 들은 거 중에 공유하고 싶은 소리 뭐예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나 벌써 이채이 거 이거 녹음해 놨어요 채연이 2번 2번이 뭐야 채연이 두번째 거 그거 뭐 꿀꿀? 괜찮다 야 근데 이거 올리면 사람들 공짜로 딱 맞을 수 있지 그러지 않나 시스템이 그렇지 그러지 않나? 마동석도 해줘? 나 마동석 지웠는데 코트 에프 맵킹 2번째 거랑 마동석 아 마동석 그럼 녹음 한 번 더 해야겠다 다 하셔 마동석 녹음만 해놓을게요 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다 잠깐만 소리내지마 야 이 개 이 새끼야 아침인데 안 일어나고 뭐해 이 새끼야 아 맞다 일어나다 할 거 없지? 개 이 새끼야 자 이 새끼야 평생 자 이 새끼야 개 이 새끼야 이 족팡미야 이 개 이 새끼야 저장한거 있어 아 진짜 잘해 저장한거 있어 야 이 개 이 새끼야 아침인데 안 일어나고 뭐해 이 새끼야 아 맞다 일어나도 할거 없지 개 이 새끼야 자 이 새끼야 평생 자 이 새끼야 개 이 새끼야 이 족팡미야 이 개 이 새끼야 저장 저장해 바동석 지코 버전이요? 저장한거 있어 오그라도 지코 버전이요 갈게요 어? 아 형님 아니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하십니까 예? 예?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오롯 아니 어 형님 섭섭하네. 음... 아침에 안 일어나시고 안 주무실 겁니까? 어! 오, 씨부레... 아, 씨부레... 아, 씨부레지 말았나? 이거 저장해. 아냐아냐아냐 저장... 이러다 또... 그럼 내일 해, 내일. 어, 내일 할게. 너무 또 그거 하니까 그거... 오메킴 갈게요. 어, 오메... 아하하하하엥... 으에에에에엥... 하하하하... 안됐다. 하하하하핳... 아하아아아아앵... 하하하핳... 아니 뭐야, 나... 조팔괜자라서... 어, 깜짝 놀랐네. 철구 가볼게, 철구. 성이 형, 막말로 일어나세요, 형님. 예, 지금 막말로 아침에 해갖고 내 조카 등고, 씨바, 엠창, 인생 집에서 자마차 자치고 뭐하셨고 예, 예? 막말로 개 같은 지혜의 운동을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예? 빨리 일어나시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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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연? 예? 와, 얘 저희가 왜 이렇게 저장해? 예, 성이 형, 막말로 일어나세요, 형님. 예, 지금 막말로 아침에 해갖고 내 조카 등고, 씨바, 엠창, 인생 집에서 자마차 자치고 뭐하셨고 예? 막말로 개 같은 지혜의 운동을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예? 빨리 일어나시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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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연? 어, 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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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알았어, 조장하고 내가 이거는 내 본 사람들한테 다른 게 낫겠다. 아, 너무 웃긴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 우리 술 먹고 실장님도 퇴근했으니까 음... 우리 3시에 노래할 수 있는데 어, 할 수 있어? 마이크가 3개잖아. 진짜? 응. 몰랐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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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른 사람은 거지만 듀엣 노래 중에 근데 난 또 가야지 응 갈 건데 왜 아니 맞고 갈게요 음 사기를 얘네가 몰라는데 알아? 노란꽃 벚꽃 가득히 아니야 아니야 랩 말고 같이 발라드 할 수 있는 거로 내일부터 해요 내일 왜냐면 오늘 어제 어젯밤에 그 방을 막고 다 정리돼가지고 다비치 노래하자 내가 알아서 될 거 네 다비치에 그러면은 어 왜 안되지 왜 안나오냐 다비치 노래인데 응 아니야 다비치 노래가 뭐지 가수 아니야 영어 잘한다 영어라는 거 아니야 널러브 왜 다비치 안 나오지 이거 노래방 껐다 켜봐 아니야 노래가 안 껐다 켜라니까 아직은 파리 파리 뭘로 나오나 보게 제목 어 껐다 켜야겠구나 네 말이 맞구나 역시 으른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네 가수 야 우리집 노래 좋지 응 도와야 응 아 저거 저거 쉬어 제가 가수 때 해줄게 비음을 왜 자꾸 틀리냐 약간 오르날 때 상관심 호르날 때 나와봐 지금 좀 있다 해야지 3,2,1 다비치 아까 다비치 그러면 다비치 노래방 3,2,2,1 또 너의 입술을 난 반차읍고 아침 무슨 말하려고 말하려고 어떻게 만드리는지 너의 감은 다 맞는다 노래 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돼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맘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줘 누가 내게 말해줘요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 왜 늘 버리고 간다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자꾸 차올라 아직은 안녕 우린 안 돼요 넌 그 입을 떠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가슴이 아파 다음날 저 crocod이 절대 말 안 해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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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지 마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너 진짜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 봐 널 격려 잃을까 봐 점점 더 맘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밉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줘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 날 기다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날 울렸지만 너 Let's go. What the party say? 나오시면 더 나오세요. 어 어 오늘도 저희 천하 아리오스 스튜디오 나즈클럽 Everybody say go world 얼마나 멀하길래 얼마나 바쁘길래 혹시 너 일부러 안 봤니 난 줄 알면서 잊은 거니 마음을 접은 거니 나의 두 분 네가 설마 설마 자꾸 눈물 나 정이 뭔지 사랑보다 무서워 지우기 힘들어 I mean 그 다음 회 designs I'm about it The girl's Ost domestic She'll be KA ki 날 응bare thrown Neden The girl's Ost3 The girl's Ost3 The girl's Ostに The girl's Ost3 The girl's Ost3 The woman's Ost4 Oh I mean She can't be privileged CALL ME, TELL ME, HOLD ME Go me, TELL ME, HOLD ME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CALL, BABY BABY 다시 나를 찾아줘 give me a call BABY BABY 할 말이 있는걸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해 소리쳐 너를 기다릴게 기다릴게 컷이 반투버트 스트레스 렛츠고 렛츠고 아니라고 고맙게 고맙게 놀아와줘 야 근데 아까 우리 술 먹다간 혜림이랑 준석이랑 술 먹방 뭐해? 카톡이 채팅이 1도 안올라오냐?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거같애 내 눈은 두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보이는걸까 시끄럽고 어제 너 누구랑 있었어? 나도 타고 기다릴 땐 언제고 매달릴 정도는 아니고 누구랑 있었냐고 족같은 새끼야 아니거든유 나 집에 있었거든유 엄마가 밥 빼줬거든유 아이 정말 나이먹은 애가 집 정말 존나 많이 하는거 같애 아이 족갈더만 아 아 두 번 다시 바라비지마 니가 매달려 만난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덟 보낼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어젠 너 누구랑 있었어 어젠 너 누구랑 있었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야 짜증나게 그만좀 해 니가 다른 여자와 있었다고 야 방방방 할 수 없냐 진짜 솔직히 너 한번 말해봐 나보다 더 매력 있니 아 진짜 아니면 이제 내가 너는 즐겨운 거니 야 그만하자 나 방종에서 잘래 두 번 다시 바라비지마 니가 매달려 만난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는 될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차려 오 마 러버 오 마 예 베이비 오 마 러버 오 마 예 베이비 오 마 러버 오 마 예 베이비 오 마 러버 오 마 렛츠 고 거치 마 이런 얘기 재미없어 오늘부로 우린 망했어 화내지만 아주 잠가 우린 너무 많아서 부긴 확장 우리는 백여면에 후덜덜 우린 사랑의 이념에 두게 더 넌 나의 사랑 넌 너의 바로 넌 아줌말이 상해 평소에 니는 그랬는데 내게 장미꽃을 선물했던 넌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게 그게 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내게 더 잘해준 걸 몰랐어 채팅창 소리 질러 두 번 다시 바람피지마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갖고 날 두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두 번 다시 보기 싫지만 널 차버려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지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거짓말은 거 정말 싫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다시 이런 일 없게 해줄래 이젠 나만 사랑해 줄래 이젠 나만 사랑해 줄래 오케이 빨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는 비밀번호가 있다지요 바로 내 마음을 울리다 봐 사바요 I love you 사바요 소리 질러 요거 윤 하 세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열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백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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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듣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준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더러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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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맞춰서 다같이 한 번 노래 불러볼께요 As the one of the and blood-eyed girls Must have love 아시는 분도 같이 갈께요 음 음 음 음 오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야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 안달아 함께했던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추운 날은 언제나 네가 잊게 해 잊을 수 없는 메모리 뭐야 크리스마스 같아 좋아 크리스마스인데 거의 몰라 돌자 익숙한 음악소리 가득한 거리 하얀 거품처럼 내려와서 확 닿는데 멀리서 들어오는 밝은 총소리 날 위해 준 몰라 똑같아 너무 아름다워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나를 항상 웃게 하는 너만 있으면 돼 내 맘을 다 안아봐 하늘에서도 세상 가득히 눈이 와 하얀 뭐라고 한거 그거 하자 어? 뭐라고 한거? 아 몰라 왜 몰라 아 몰라 어떻게 그거 하얀다고 자 다같이 날아 보도록 할게요 톡플라이 톡플라이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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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누가 꿈꿨어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해줘 부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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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어린은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마음이 나빠요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하늘 위 떠있는 멋진 달 되고 싶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의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바람을 가득 안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날개를 펴 꿈을 꾸어요 난 날아올라 난 날아올라 난 소린댕믹믹믹믹믹믹믹 라디카라 라디카라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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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모든 반려인들 위해 바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냥이들 위해 마칩니다. 오케이 로켓딸 렛츠고 팜바렛츠고 In the in the in the 별풍 쏜다 가난해 얼굴이 떴죠 내부다시 박한구 박한구 은의 대병 폭격사 베이비 나는 회초린게 이제 바다로 떠날거에요 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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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로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춘 내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 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밤 오졌다 지렸다 해졌다 바로 넘어갑니다 수백 마리오 마리오 운전부터 마마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흰 구름 끝까지 날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꽃은 바람 따윈 상관없이 마리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구름 끝까지 날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꽃은 바람 따윈 상관없이 꽃은 따로 파도 없는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이 노래입니다.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10세 계절 2개 Let it go, let it go And light, light, let it go down Let it go, let it go Our faith's gone, it's gone Here I stand And I'm standing like the Let it go, let it go They call everybody me anyway 같이 해주라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내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고 다 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워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많은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남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나를 아하 누군가 너가 내 어린다고 의도 내 맘 그대 마음속 끄고 끄고 너 없도록 달려갈거야 목이 아파요 여러분들 목이 아픕니다 아하 모래를 못하네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돌아간 적이겠죠 모든 게 내 탓이라 생각해둔 적이 없죠 트로트 버전이에요? 아 트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씹새끼들아 이러면 그대의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 그런데 잊지 못하죠 그저 한 듯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래 내 맘이 비거덩 내려오면 에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다 모르고 멍던가 베이베 내게 what you know 비가 내리면 그 길을 달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보면 바라보며 내가 너 기다려 렛츠고 근데 왜 외국인같이 부르냐고 샐러우 샐러네 산짜로 샐랄리 날 기념를 오준 아래 끝난 늙을 렛 내 맘을 못찾지 못해도 모른 끈서 안구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 불쌍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래 엘비 엘라삐가 되었대로 너 내 사랑이 멀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렴하고 되살렴하고 가슴만 내리면 저춤에도 사랑이 떠올릴걸 españ 사라염ny 내 겨울한 출범 빌리 갈래 릴루 그 길을 널 달려 그 타카 그 타카 그 타카 벌르며 발라발라 컴백 콩 컴백 콩 겟듯해 겟듯해 삼부다 나도 기도했던 대로 뭐야 럭키 마지막 곡입니다 도와야 채희야 오늘 되게 재밌다 연말 벌기도 하고 우리 자주 보고 오래 보고 행복하자 멜리 크리스마스 말라깔라 토마타 대베내드 썸날남멘 남도 포기 생겼나 데이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미음보다 걱정스러운 맘에 무작정차 작은 너의 골목 어기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순 없는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걸 다 안겨주진 못하지마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즐겨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는데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로만 바라볼게 넌 모르지만 난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 멜렌즈 그게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와도 이런 나라 그만 버릴래 Oh yeah 우리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걸 다 안겨주진 못하지만 내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그렇게 지금부터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It's only for you Love 나 그 맘속을 네 향기로 질래 그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대도 나 행복할 수 있도록 너를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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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세상 모든걸 다 안겨주진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죽을려고 나 그리를 어 들어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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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좀 갔다 왔지 고생했어 고마워 어 뭐 이렇게 자꾸 쏟아 이것만 도와줄 수 있겠어 아니 아니 싫어 아니 아니 그래도 싫어 싫어 그래도 이거 드는 거는 싫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할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다칠까봐 그러지 이거 다치는 거잖아 아니 아니 미안 미안 아 안돼 중심이 무너져 나중에 잡으면 중심이 무너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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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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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 위에 아니 발 발 발 발 발은 아무도 안 밟았어 아 진짜 니네때 못하겠다 진짜 발은 아무도 안 밟았어 발 발 발 발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왜 안돼 오늘 도와 재밌게 잘 보셨죠 오늘 도와 뭔데 이게 나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이제 깨서 멀쩡한데 지금 집에 가요 진짜 짜증나요 알아요? 재밌게 잘 보셨죠 재미있게 잘 보셨죠 여러분? 소 bill 왜 찍지? 산성가 아줌마 그런 거 진짜 잘하는데? 우리? 이리 오셨는데 쓰고 있어요 저희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이거 왜 그걸로 하네? 옛날 걸로? 애플 싸워라 그랬지? 안녕하세요 이번 여덟 27일 한번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 고맙습니다 지코한테 혼났어? 뭘 혼나? 아니야 연락 안 왔어 누구 데려갈 사람이 없잖아 너 갈래? 아니 그러니까 난 피곤하지 이제 오빠 여기 왔어요? 어 아 너 집에 가게? 저요? 저 채희 언니 집 가는데 우리 집 가 지금 한 3일째 다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재밌었어요 아 진짜 내가 너무 고맙죠 진짜 그리고 여러분 저 내일 개인 방송 시작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아아 저도요 저도요 아 나 오늘 최근호가 집에서 밥 먹어서 사람 춤추겠어 에이 고기만 먹어서 편안 쪄 너는 맨날 고기만 먹었어? 응 근데 왜 그래? 근육이잖아 근육 아아 앞으로 가봐 아아 세번호 도착이 됐거든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갈게 응 고마워 갈게 근데 외로워하지 말고 응 사랑해 도와 응 가 갈게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거 다 챙겨가래 아까 떨구지 말고 안경 뭐 어 나 줬어 응 챙겨가 하지만 아 가져가 싫어 나도 있거든 응 알았어 이거 가져가도 돼 뭐 물 가져가 어 그거 가져가 하나 더 있었어? 응 가져가 그거 4만원짜리야 가져가 고마워 응 한번 찝어뜨린거야 진짜 여러분 내일 배 아니야 아 그 목소리 다 들어가 그거 조용히 해 들어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용 누나 따로 연락할게 내일 어 고마워 누나 안녕 소주감